한배우 나 피곤하지 않... 피곤하지 않은데 옆 하 옆 하 재준이 형이 방 청소해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재준이 형 방으로 피신이 와있거든요 방 청소 좀 해놓을까? 머리 감았지 여러분 오늘은 시간 여행을 할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옆에 제 노트북을 켜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빨래도 좀 돌리고 형 옆에 근데 빨래 돌려놨어 누가 근데 방 청소 라이브 하면 우리 소다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야 포기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 제가 최근에 머리 다 말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뭐야, 못 말하려고 했냐? 나 못 말하고... 맞아 담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이거 잠 잘못 자서 담 걸렸어 제가 뭐야 그... 그래서 팬사에서 워킹 언더 문 출 때도 담 걸린 거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추는 게 살짝 속상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 와 댓글 완전 실시간 와우 아 여러분 많이 아픈 거 아닐까요? 우리 소다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기 알겠죠? 머리가 민들레시네? 이거 바람 부면 날라가겠어, 그렇지? 그치? 우리 소다분들 잘 하루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하이 우리 소다분들 사랑해요 우리 소다분들 사랑해요 우리 소다분들 사랑해요 안 되다 잠 못 자 이러시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또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또 이제 소다분들 출근하시고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뭔가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그럴까 봐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려 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려 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활동이 이제 딱 진짜 마무리 했잖아요 몬솔 공... 몬솔 공... 아 왔다! 그러네! 아 공휴일인걸 잊고 있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살짝 늦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내일 광복절이네 그럼 오늘 14일이구나 맞... 그러네 맞네 밤 새는 건 안 되고 살짝 늦게까지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24시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거든? 내가 그냥 옆에 소다를 달고 살고 싶은데 저도 현실이 그렇게 나를 호락호락하게 냅두지 않는다 나 아직 안 자 지금 다 씻고 잠깐 씻... 태훈이랑 화채도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화채도 먹고 이제 다 씻고 왔는데 소다분들 보고 싶어서 소다 보고 싶어서 왔다 제주니 형 제주니 형? 제주니 형 왔어 제주니 형 제주니 형 제주니 형 에잇 에잇 오늘 제주니 형이랑 합방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랄라뷰2 화채 화채 시켜먹었죠 이제 태훈이 형 갑자기 화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없다고 떠가지고 갑자기 끊겼네 이제 시켜줬어요 제주니 형 제주니 형한테 쌓인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죠 제주니 형 놀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주니 형도 저 엄청 놀려요 진짜 제주니 형 백허그 제가 사줬어요 태훈이 제주니 형 저녁 그 치바 배달인 저번에 팬사인회에서 소다분들한테 추천해줬던 메뉴인데 치바 배달인 먹었어요 뭐라고 놀리냐고요? 진짜 다양하게 놀려요 그 최근에 라우드 활동했을 때 선미 선배님께서 그 열이 올라요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열이 올라요를 여비올라요 라고 맨날 여비올라요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놀렸어요 제주니 엄청 소두네 그럼요 제주니 형이 산에 소두 보이세요? 어깨 어깨 이만한데 얼굴 이만한 거? 네 우리 소다들 진짜 활동이 끝났는데 다들 뭐하고 있나 지금 잘 있는 건가 해서 맞지요 페터리 충전해야겠다 뭐 그러지 말아줘 음음 누워있어요? 내 생각한다고 여비올라요 에요 주한이 형 주한이 형이요 주한이 형 지금 작업하러 가가지고 이따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나중에라도 제가 같이 주한이 형 데리고 올게요 오늘도 노래요 노래 신청곡 하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다가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저를 찾아올 때까지 소다를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치겠어 하하 해년비 보기 바쁘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라이브할 때 항상 쌩얼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소다분들 아 죄송한 건 아닌데 하하 뭔가 화장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 생활 좋다고요? 생활 좋다고요? 좋아한다면야 난 고맙지만 연마패 연마패가 아니고 또마패예요 아 이게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생얼도 좋다고요 다들 생얼을 좋아해 주시네 잠깐만 생얼이 더 낫다는 건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그럴 수 있지 저도 가끔 뭔가 생얼의 그 내추럴한 모습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좋다 어떻게 알았지? 지금 충전 아니 이게 충전기를 아래 꽂았잖아요 그 노트북에다 이렇게 고치다 이렇게 딱 걸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흘러내려서 들고 있어 눈치가 빠르구먼 우리 소다 우리 소다들이 보고 싶어 할까 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 시간 잘 맞췄다고 오늘 회식 안 했냐고 내일 내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워킹 온 더문 활동에 대해 또 다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피드백과 앞으로의 연습 방향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다 같이 갖기로 했습니다 삼각대 하나 사자고 그리고 나도 생각적이긴 해요 뭔가 춤출 때도 삼각대가 있으면은 모니터링하기도 편하니까 다 손바닥 소다 손바닥 안에 있다고 내가? 아닌데 아닌데 나는 소다 머리 위에 있다 아 뒤에 누구 있다고? 뒤에 얘 있어 응 뒤에 아무도 없고 얘 있어 안녕 그날 지성이랑 아 지성? 아 그 공카이 올린 날 지성이랑 제가 한 숙소에서 들어와서 잘 때 한 4시 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시 반 해가지고 어 자기야 수고했어 이러면서 녹음한 거 들어오면서 어 자기야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이러면서 녹음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다 어? 그래서 피어나게 됐어 귀신을 안 믿지 뭐야 하지만 공평은 무서워해 영화잖아 빨리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너 머리가 자주 이게 얘가 내가 탈색하고 머리가 자아가 생겼어요 소다 그래서 얘도 자아 표현을 하니까 좀 이해해줘요 옆머리도 막 날아가고 싶어 하고 얘도 막 좀 뻗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치 무서우라고 만든 거니까 무서운 게 맞지 나 왜 불편하게 안 기대고 이렇게 떠 있었을까 어 이러니까 편하네 편안하다 아 현엽이 씩씩하네 다 컸네 원래 컸는데요 저는 이미 다 컸습니다 머리 감당이 안 나 음 그냥 가자 난 널 좋아하지만 난 한글을 못해서 번역기를 쓸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영어로 본인 언어로 와줘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번역기 써도 너무 표현 잘 되고 있어서 괜찮아요 오빠 브라질에 언제 오세요? 브라질 갈 계획 있죠? 가야죠 우리 쏘다를 만나러 가야지 잠깐 끊겼었죠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로 왔어요 끊겼나? 버퍼링 두 통 버퍼링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제 안 끊길 거야 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데이터를 켰거든 그냥 제가 쏘다분들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가 멤버들과 있을 때의 모습과 쏘다 앞에서의 모습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텐션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텐션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팬싸 못 온 거 미안해하지 마요 팬싸라는 장소는 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날마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다르고 당연히 못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고 다음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쏘다가 함께 해준다면 저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노래방 애창곡이요 노래방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제 그 태윤이랑 쇼핑하고 포토이즘 찍은 날이 마지막으로 간 코인노래방이었거든요 그 두두두 활동 끝나고 올걸요 아마? 라우더 준비할 땐가? 노래방 애창곡이 뭐였더라? 되게 자라나면서부터 애창곡이 점점 달라졌었어요 그때 히트곡에 따라 지금은 가서 인기 차트 보고 이렇게 뭐가 요즘 부르는 노래지? 이러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잡이 라이크 하트 일본 갔다 와서요? 아직 모르겠는데 나 지금 이렇게 노트북으로 나 모니터링 하는데 머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왜 이렇게 귀여워? 지금 귀여워? 저는 노래방 가면 이게 약간 노래방 처음 들어가면 텐션이 낫잖아요 그럼 일단 발라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발라드를 예약해서 하나들 부르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다 이게 되게 다른데 코인노래방을 갈 때는 되게 짧게 하니까 그냥 부르고 싶은 곡 부르고 나오고 뭔가 옛날에 진짜 코로나도 없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다닐 때는 그 뭐야 그 뭐야 처음에 발라드로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지 유행한 댄스곡 부르면서 막 탬버린 들고 막 진짜 재밌었지 이제 고음 잘하는 친구가 티열스 한번 불러주고 그냥 끝나는 거였지 그냥 끝나는 거였지 일본 가면은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멤버들이랑 온천 꼭 가고 싶어요 머리가 살려달라는데 어떡해요? 살려줘 어떡해? 발라드 뭐 폴킨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그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천년의 사랑 아 중학교 때 많이 불렀지 그 진짜 그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뭔가 중학생 때도 중학생 치고 너무 옛날 오래된 노래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다 그게 너무 웃겼어 막 윤두현 선배님 사랑투 같은 노래 부르고 솔직히 그 노래를 어떻게 아냐고 나도 내 친구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런 노래가 있네 이러면서 심지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불렀었지 댓글 좀 더 바보깡 보라색 머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이런 색이면 되려나? 저 매추 저녁 아직도 안 먹었어? 저녁 안 먹고 뭐 했어? 벨가 등에 달라붙겠어 얘 노트북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저 고정도 내란 말이야 재준이야 일본 가면 맛집도 가고 그래요 그래야죠 진짜 저 머리 심폐소생술 좀 해주세요 더보이즈 선배님 리빌 좋냐고 리빌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ARYY KING 매일 밤 다음 뺀 뺀 뺀 뺀 뺀 I'm done for your love 게임이 끝났어 리리 근데 지금은 댓글이 안 끊기므로 노트북을 잠깐 덮어놓겠습니다 우리 소다분들 아, 소다 I'm so proud of you Thank you Me too 내 라이브 텐션 뺏어보고 싶다고? 저 지금 텐션 너무 높아요, 낮출까요? 지금 12시 감성에 맞게 좀 낮출까? 우리 소다 좀 심심할까봐 그리고 우리 보고싶을까봐 달려왔는데 약간 현협이의 심야 라디오 그런 느낌으로 갈까? 아니야 머리가, 머리 나 살려주고 맞긴 해, 맞긴 해요 죽여줘 죽여줘 어림없는 소리 그럼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여름밤에 우리를 새기고 어, 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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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 아냐, 머리 제가 잘 살려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관리 정말 열심히 여비 두피 죽여줘 뿌리가 많이 자랐구만 창선이 형이 프롬을 왔네 소다 진짜 보고와도 되니까 나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게 궁금할 거 아니야 보고와도 돼 나는 다른 소다들과 놀고 있을게 다녀왕 다들 아시는구나 이 노래 너무 명곡이죠 우리 소다들 벌써 또 보고 싶다 진짜 어떡하냐 이 공백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내일 컴백할까? 이렇게 다 필요 없고 내일 컴백해? 내일 음원을 발매할게 소다들 준비됐지 우리 멤버들 6명은 의사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내일 컴백할까?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다 사실 준비된 거 없어 내일 컴백하잖아? 내일 무대 위에서 현협이 혼자 애교나 떨어야 돼 무대에 곡이 없어가지고 아직 녹음도 안 했어 소다들 근데 진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줘 노래 제목이요? 우리 소다들 진짜 보고 싶은데 애교로 3분 채우기 그러니까 내일 컴백할까? 그냥 내일 컴백해? 딱 말해봐 소다 내일 그냥 현협이 컴백할까? 우리 소다 보고 싶은데 아니야 TMI, please 오늘 TMI 끝나고 축구를 했다 끝나고 축구를 했다 진짜 근데 아까 뭐야 축구를 했는데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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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축구 재준이 형 창선이 형 태훈이 저 그리고 다른 분들 지인분들 합쳐가지고 현협이 보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죽지마 죽지마 우리 오래 봐야지 터끼소다 하이 빨리 컴백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소다들 안 다쳤어요 다 재밌게 했어 걱정 말기 말기 갑자기 쭉 아니 대기실에서 풋살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 너무 좋다고 하자고 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살짝의 대규모로 아예 축구장에서 해버렸다 엄마가 나 라방 보면서 웃으니까 이상하게 봐 왜요 엄마 안녕하세요 TAN의 현협입니다 지금 우리 소다들에 행복을 주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만나러 갈게요 러브유 투 아 아 끊겼어 끊겼어 그래 해봐 정신 차려 이거 지금 너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오늘 현협이라 나랑 타이밍 안 맞아 내 댓글 안 봐 댓글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공카 알람이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크럽을 내렸다가 무의식 전구로 어휴 정신 차려라 10초만 눈 까달라고 이렇게 할까? 차라리 아 잠만 이거 잠만 실험 실패한 박사 같잖아 이렇게 할까요? 눈이 잘 안 보여?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머리가 네 라우더 때부터 달려온 머리예요 머리가 좀 많이 이... 어떻게 보면 야위였죠?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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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머리 와이... 재준이 형이요 이거 재준이 형이예요 귀엽죠 당신의 머리카락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맞아요? 아름다운 거 맞아? 안경 보고 싶다고? 안녕 안녕 이러면 너무 약간 진짜 안녕 갑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아? 태훈이 왔어? 태훈아 일로 와 오빠 머리 묶을 수 있나요? 저... 글쎄요 어릴 때 진짜 친누나 머리 이렇게 묶어줬던 기억밖에 없어서 내 머리를 내가 묶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안녕 태훈이 온 거 같아 딜레이가 좀 있구나 딜레이가 좀 있구나 딜레이가 좀 있구나 그런가? 그래도 오늘은 시간 여행 안 하고 노트북으로 진짜 태훈이 왔어요 안녕 안녕 지금 충전 중이라 이렇게 밖에 못해 태훈이 왔어요 여러분 인사 한번 들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AN입니다 태훈입니다 근데 뭐? 지금 얼굴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야 머리 좀 내려와 아니야 아니야? 니 그 완깐 완깐 오늘 샵에서 바꿔 봤어 태훈이의 완깐 오케이 스타일링 잘 된 거 같지 않아? 우리 TAN 잠깐만 머리 미안해 소다 머리가 오늘 그 둘 다 샵 갔다 왔는데 어때요? 좀 스타일 좀 바꿔봤어요 이게 그 빗자루 컷이라고 들어봤나? 특징은 머리가 좀 끊겨요 일부러 끊기게 좀 스타일링 해주셨어 잠깐만 나 다리 지났어 살짝 이거 뒤로 할게 잠깐만 근데 갑자기 라이브는 왜 이렇게 느끼게 된 거야? 우리 막방 끝냈잖아 그래가지고 막방? 막방? 막팽 막팽 이제 활동이 아예 끝났잖아 진짜 찐찐 공백기가 왔으니까 소다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까봐 켰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형은 살짝 그냥 마요 난 명란 마요 뭔 소리야? 머리 색깔이 머리 색깔이? 저희 둘 다 탈색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나도 안 이번 것만 세 번 했다 맞아 그리고 라우더 할 때도 빨간색이 계속 빼서 빠져가지고 계속 샵에서 아침마다 막 염색도 하고 그랬었어요 태훈이 형 그렇죠 현여빈 절대 모를 태훈이에 비해 왜? 현여빈 절대 모를 태훈이에 비해라는데 왜? 왜? 두피 지켜 그럼요 태훈이랑 같이 영양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진짜 머리가 나 진작에 핑크머리 때 끊겼어야 했는데 그거 쓰고 좋아졌어 맞아 그게 진짜 많이 좀 견제 좋지 덕분에 태훈이 두피야 고생 많았어 하이 태훈 안녕 저 그 나 30분에 가봐야 돼 뭐야 뭐야? 30분에 축구해 아 아 맞다 아까부터 아까 아까 낮부터 태훈이가 대기실에서 오늘 축구 있다고 막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축구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 아 진짜? 내가 또 엄청난 화려 그랬지 그럼요 진짜 저희는 태훈이 원맨팀이에요 축구할 때 야식 먹냐? 야식 먹고 왔어요 현여빈이랑 화채 화채 사실 제가 단독방에 치킨 먹을 사람 있냐고 제가 사려고 올렸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어서 그냥 화채 먹었어 그냥 화채 먹었어 그냥 화채 먹었어 현여빈 축구포에 현여빈이 형 공격 좀 많이 돼요 현여빈이 형이 조금 공격 센스가 있어요 맞아? 응 살짝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티에리 악리 악리? 오케이 진짜 근데 축구 자주 하고 싶어요 오늘 하는데 진짜 힘들어서 자주 해야겠다 싶었어 현여빈이 형 축구 잘해 진짜 잘해요 어 현여빈이 형 축구 잘해 저는 골키퍼가 아니라 골키퍼는 아육대 때만 했고 원래는 저도 공격수가 많이 돼요 미리필더나 악리가 고소한다고 악리 고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근데 엄청 힘들었어 맞아 쫄병 아니거든? 태훈이가 이제 그 26대 때는 골키퍼를 했잖아요 그때도 엄청 잘했는데 태훈이의 이제 본캐 본 실력은 이제 필드에서 뜰 때 나온다는 거 예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응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맞아 맞아 현여빈이 형이랑 저는 사실 아이돌 팀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진한 동네 형동생 같은 아이 되게 일곱 명 다 아 맞아 그치 그런 친근한 이미지가 있지 대기실이나 차 안에서 진짜 와 대완장 파티야 진짜 사실 무대에선 달라진다고 무대에선 달라진다고 무대에선 달라진다고 맞아 태훈이 이제 아육대 뛰는 거 진짜 청춘 영화 한 장면이었어 아 진짜? 어 진짜로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있었어 벅 아 진짜로 우리가 살짝 청춘기가 있지 그치 우리 청춘이지 맞아 우린 청춘이지 진짜로 저희 멤버들 다 청춘인데 유독 네 저희 막내 라임이 좀 맞아 청춘입니다 청춘이지 무대에서 다른 남자들 매력있다 잘 하세요 TAN 하세요 TAN 하세요 여러분 TAN이에요 한정판 그룹 놓치면 후회합니다 아육대 설 좀 풀어줘 사실 그때 태훈이가 직업이 택시기사였는데 참여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택시기사를 선보일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택시기사 미션이 그거였잖아 그 업어가지고 원하는 곳까지 델다 맞아 맞아 되게 그래도 우리 되게 직업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티나도록 나는 좀 힘들어서 그래서 붕붕 몇 번 해드렸어 아 그래? 어 맞추셨어? 한 번 맞추셨던데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그리고 또 멀었어가지고 안 보일 법 해 맞아 맞춘 분들 계시구나 현엽이 형이 이육대를 맞아 잘했어 난 진짜 제일 기대 안 했는데 형이 너무 잘했어 진짜 나 이 스포츠 때 솔직히 놀랐어요 나도 솔직히 놀랐어 진짜 나 형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거 같아 지금 스포 안 되잖아 아 맞네 근데 이제 그냥 이런 정도는 괜찮지 그런가? 이런 애매모한 스포는 괜찮은데 네 네 저도 놀랐어요 근데 현엽이 형 진짜 잘했어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였어 어 진짜 지성이가 살짝 좀 아쉬웠고 맞아 오히려 지성이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맞아 지성이 살짝 아쉬웠어 다 너무 잘해줬어요 진짜 몇 보는 것도 몰랐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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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꿀뚱 얘기하면 안 되구나 다 얘기해버렸네 스타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 아이고 그니까 다 알고 계시네 네 맞아요 이 옷 되게 재밌었어 거짓말하면 혼나요 아 근데 진짜 재밌게 하고 왔어요 맞아 그리고 태훈이가 그날 아 이것도 말한 건데 왜왜 소품을 소품을 진짜 특이한 걸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네 좋았어요 맞아 그때 어 지성이 입장도 들어보자고 지성이 많이 아쉬워하던데 그치 아쉬울 만해? 가장 잘하는 건데 맞아 계속 달려줬지 너희가 즐거워 보여서 그거면 됐어 참 뒤에서 1등은 하지 않았어요 조다 잠깐만 지성이 할 뻔했어 아까 그래 미치성들 아니 그거 19당 프라이팬 있잖아 그거 내가 열심히 닦았어 닦았어? 어디든 때 나 그거로 또 해먹었어 그때 그게 계란후라이랑 펭귀버섯도 해먹었어 나도 오늘 계란후라이 해먹었어 그 부분에 이제 이겼다 생각나 진짜 존중하며 버티기를 잘하는 그룹 있는심 넘치는 그룹이죠 그럼요 인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것도 청춘이지 않을까 응 그것도 청춘의 한 장면이지 약간 그날 재준이 형이 우리 아빠 느낌이긴 했지 우리 아버지 그 오리랑 그 아가오리 세 마리 그런 느낌? 그 큰 엄마 오리 한 마리 지나가는 세 마리 쪼르르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 재준이 형은 한 번 했었잖아 그 배그 그거를 그치 그치 그래서 믿고 좀 따랐지 맞아 존중하고 버티기 달리기 할 때 내가 달리기 할 때 기록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처음에 좀 빨랐어 맞아 근데 내가 그날에 한 시간 잤거든 응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그 영상 보면은 가다가 점점 처질 거야 내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거보다 훨씬 빠른데 근데 와 이거 더 하면은 나 정말 사망하겠다 맞아 우리 너무 잠 못 잤어 진짜 잠 못 자고 또 긴장도 하고 해가지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태현이 팔다리 진짜 길죠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아쉬웠지 맞아 그래서 내일 연습 갈 거니? 가야지 오케이 연습 못 참지 여러분 다 밥 드셨나요? 안 드신 분도 계셨는데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응 다양하신 거 같아 그래서 전날 팬사도 있었고 맞아 거의 근데 우리랑 똑같이 오신 소다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주무셨을 거야 맞아 다 똑같이 잤을 거야 진짜 근데 맞아 피곤한데도 태현이도 그렇고 그 종목 참가하는 멤버들이 그 와중에도 잠 안 자고 소다분들이랑 소다랑 소통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지 피곤한 티 안 내고 맞아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 형 일본 가면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멤버들이랑 온천 가고 싶고 온천 우리 다 같이 온천 가서 놀고 싶고 그냥 근데 다 같이 일본에 간다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거 같아 사실 또 새로운 장소를 같이 가는 거니까 그치 가서 우린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거야 분명히 맞아 난 일본 가면 그 사뽀로 눈축제 알아 눈축제? 들어봤어 그거를 꼭 가고 싶었는데 이번 여름에 가서 안 하잖아 그래서 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여름에? 어 여름에 어 난 태훈이가 기대하면 들어줄 거라 믿는다 아니 내가 있잖아 겨울에 눈 한 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귀신같이 내리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일본 가서도 하려고 겨울에? 어 잠깐만 우리 지금 여름에 가잖아 어 다 가능해? 뭐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케이 난 태훈이를 믿어 어 제발 가능할 거야 그래 근데 또 그건 또 색다르지 않을까? 그치 여름인데 눈 내리는 거 응 얼마나 시원하겠어 만약에 여름에 눈 축제를 한다? 그거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이득이 될걸? 그치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차에서 좀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해요 어 아니 나 눈 스프레이 있는데 저기 아 맞아 그 처음 왔을 때 방에다 뿌렸잖아 어 맞아 그 벽에다가 아 그 싱크대 벽에다가 맞아 나 오늘 생크림인 줄 알았네 아 그니까 진짜 웃겼는데 그 휘핑크림 그런 줄 알았어 응 맞아 아이엔 나 INFP 형 나 ENFJ 어 N 맞네 맞아 맞아 N이 살짝 그 망상가 그런 느낌일걸? 아 맞나? 약간 그런 거 같아 맞아 저는 뭐야 저녁 그 찌밥의 달인 먹었고 태윤이 너 뭐 먹었냐? 나 게라우라이 형 닭가듬살 게라우라이 형 닭가듬살 게라우라이 형 닭가듬살 먹었대 밥이랑? 밥이랑 그러고 이제 후식으로 같이 화채 먹었습니다 맞아 축구 다녀 먹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하자 오케이 상상력이 좀 풍부한 걸로 그런 걸로 배가 차? 사실 아니 진짜 그 화채가 막 이만큼 오는데 둘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거의 계속 퍼먹었는데 이만 이렇게 받고 진짜 무대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맞아 원래 창선이 형한테 형 같이 먹자 내려와요 이러고 창선이 형이 이따 내려갈게 그래서 먼저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창선이 형 딱 도착하니까 우리 다 먹었어 다 먹었어 10분 안 됐을 텐데 형 다 먹었는데요 그래서 비빔면 먹으러 내려왔어 일본 쇼케에서는 TAN 노래로만 서는 거야? 아니면 일본 그룹곡 커버 그런 무대도 하나?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어 저희도 정해진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 내일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보면서 거의 마셨죠 그렇지 마셨지 창선이 형 네 창선이 형 지금 아마 비빔면을 먹고 있지 않을까 아까 창선이 형 들어왔나? 다 먹고 올라서 내가 형 거랑 창선이 형 폴라포 사왔어 이따 먹어야지 나 펭, 펭이점 다녀왔거든 맞아, 메로나 사옵? 메로나가 없는 거야 펭이점이 나 그런 펭이점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그냥 펭, 뭐냐? 폴라포 샀어 오케이 올 때 메로나를 외쳤거든 듣고 와요 소다들 지금 공편이 왔다, 공카 왔다는데 재준이 형 다녀와요 우리 소통하고 있을게요 우리 어디 안 가니까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어디? 어디? 폴라포 저기 냉동실 몇 방 냉동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인생 아까 화채 치우기 가위바위보 졌거든요 복수다 헤헤헤 일본 쇼케이스 일부만 학교가 있어서 못 가요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완전 무대를 부시며 마음이 닿기를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저희는 가위바위보 없으면 시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요?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진짜 다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리 못 하겠어 맨날 다른 것 같아 겨울에는 붕어쌈 안고 많이 먹어요 묵짓반 잘 안 한다 예 워쌉 예 예 가위바위보 이게 가위바위보가 잘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예 예 내 건 파워 8 파워 8야? 프로틴 파워 8 가위바위보 누가 잘 지냐 요즘에 잘 지는 거 주환이 형 많이 지고 재준이 형도 엄청 지고 맞아 청소만 하면 내가 엄청 줘 아 맞아 저희 연습실 가위바위보 할 때 태훈이 이제 진짜 막 기도하면서 해요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니 5주 연속으로 걸렸을 때 진짜 5주 아 맞아 그 연속도 있었지 그때 진짜 마음고생했지 그때 그리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막 두 명 걸리잖아 그럼 그날 하루를 하는 술래를 또 정하잖아 두 명이서 그럼 내가 꼭 이겨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두 명이 칠해져요 그럼 두 명이서 눈 맞히고 이래 그리고 운동할 때 운동빵하면 항상 주환이 형이 친다 운동? 운동빵 매몸 운동빵 맞아 맞아 진짜 저희 그때 재준 형이 트위터에 올린 날 그날 진짜 웃겼어 우주에 온 기운이 창선이 형이랑 주환이 형한테 가고 있었어 그냥 넌 운동해라 응 진짜 드리핀 분들이랑 네 드리핀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응 동일이 아 축구? 응 착해가지고 다들 우리 드리핀 분들이랑은 댄싱돌 스테이지에서부터 맞아 인연이 있지 맞아 맞아 댄싱돌 스테이지에서 잘하겠어 창선이 형 창선이 형 좋았었는데 창선이 형 좋았었는데 좋았었지 지금은 많이 녹아내렸어요 지금 진짜 거의 마인보예요 지금 마시멜로 돼가지고 마시멜로 됐어요 노 땡스 비하인드 알려달라고요? 노 땡스 비하인드 와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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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봐 꺼내봐 거의 허박속의 목이야 지금 노 땡스? 그때 사실 난 재준이 형이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진 몰랐다 응 근데 노 땡스 때 재준이 형이 꾸시는 거야 거의 그래서 와 진짜 묵직하게 춤 잘 춘다 그때 댄블 보고 깜짝 놀랐어 응 그러니까 재준이 형이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춤을 오랫동안 너무 안추니까 자신감이 없었나봐 그때쯤 올라온 거 같더라고 그때 다시 되찾았구나 나도 그때 노트앵스 팀 봤을 때 우리가 그 댐블를 알잖아, 봤잖아 그래서 저걸, 저 팀은 춤이 좀 밸런스가 그래도 비슷한데 저걸 누가 가져갈까 했단 말이야 나도 그때는 재준이 형의 그 춤 실력 몰랐어 근데 그걸 보고 다르다, 진짜 재준이 형 잘 췄어 태훈이랑 유비도 마십니다 저랑 혜연이 형은 거의 얼음이죠, 얼음 지금 완전 얼음 됐죠 얼음이죠, 얼음 재준이 형이 살짝 묵직하고 힘 있는 안무가 잘 어울려 맞아 혜연이 형은 살짝 두두두랑 워킹처럼 얼굴 많이 쓰는 거야 여기 또 살아 있으니까 태훈이는 그냥 춤을 정말 잘 춰요 진짜 토끼 아닌데 워킹운동은 좀 혜연이 형이 찢었어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우리 진짜 아쉽지? 너무 짧아서 맞아 나 1분 남았는데 뭐야, 벌써 5분만 더 하다가 혹시 5분 안에 꼴이 나오겠어? 그렇지 이런데 나오면 너 나 원망할 거지? 나 울 거야 맛있다 맛있짱 태훈이 소리꾼 거 야 응? 2022년 버전 소리꾼 더 커버하면 어때? 진짜, 나 2022 버전 전야부터 해야 돼 전야? 그 내가 얘기해줬잖아 맞아 맞지? 그때 태훈이가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춤 늘은 걸 체크할 때마다 전야를 춘대요, 엑소 선배님의 출때마다 느낌이 다르대요 그 말이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약간 인정을 했어, 뭔가 체감을 하게 되고 이게 똑같은 안무인데 매년 내 스킬이 늘어 있잖아 그치 그치 추는 게 다르더라고 그 짜릿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출때마다 희열감이 느껴져서 그럼 전야부터 시작을 하자 그럴까? 응 지금 뭐 할지 막 고민 중이야 후보가 엄청 많아 나는 태훈이가 모르겠다 템포해요 템포? 이번에 러브샷 했잖아 응 그러니까 다음은 템포? 오케이, 템포 템포 진짜 카이 선배님의 그 직캠을 잊을 수 없다 번거로우지 그 현야비는 저도 같이 춤출까요? 태훈이랑 같이 요즘 노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 저도 노래 진짜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도 노래 커버 같은 거 꼭 해보고 싶어 진짜 해, 좋아하실 거야 난 더 열심히 하지 나 예뻤어 커버해보고 싶어 예뻤어? 응 태훈이 진짜 예뻤어 진짜 많이 들어요 나 유튜브로 멜론만 500번 들었거든? 유튜브 들은 거까지 합치면 한 800번 넘을걸? 1,000번 들려나? 나 그거 얘기할래 태훈이가 열린 음악회 라고 그 데이식스 선배님들께서 예뻐서 무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태훈이가 듣기에 그래서 반복지 생각하는데 너무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샤워할 잔 들으니까 자꾸 끊기니까 아예 얘가 화가 나서 프리미엄을 결제해버렸어 프리미엄을 혼자 어 나의 14,000원을 바칠 그 정도였어 내 마음은 너무 웃겼어 진짜 근데 아직 지금 한 달 무료체험 중이거든? 어? 아마 그 다시 음원으로 갈아타면은 취소하겠네? 취소하겠지 근데 그거 깜빡하면 어느 순간 14,000원 빠져나간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그 결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갑자기 빠져나가 있어 그렇게 프리미엄을 시작하는 건가 그렇게 이어가는 거야 너무 편하거든 샤워할 때 노래 많이 들어? 네 그럼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은 저희 저랑 태은이는 노래 꼭 틀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새벽에도 틀어 아 진짜? 그냥 뭐 어때? 이러면서 나는 사실 우리가 거의 새벽에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맞아 오늘 형 그거 들었잖아 꾸키 내가 만든 꾸키 뭐더라?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꾸키 꾸키 방태훈 아로아 부른 거 너무 좋아 레전드지? 아로아 그거 레전드지 진짜 레전드지 그때 나는 거의 각성 상태였어 근데 그거 다시 보면 진짜 우리 다 애떼다 그래 아가야 아가 진짜 다 너무 어려워 요즘에 하이포이 해달라는 분들 진짜 많다 그 챌린지야? 응 아 춤? 같이 해볼까? 천영은 난 좋지 솔직히 혼자 하기 조금 외로운 거라 나 혼자 하기 좀 그랬거든 너랑 나랑 재준이랑 하자 재준 형한테 하자 했는데 재준 형 안 넘어와 아니 우리가 그냥 강제를 시켜야지 그래? 그런 거는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형이야 나 가기 싫어서 축구와 라이브를 동시에 하는 아이돌이 있다? 방태훈 오케이 오케이 남그루 선배님들 것도 많이 할게요 예뻤어 노래 달라고? 예뻤어는 선수절 불러달래 앞에 벌리선 불러줘 오케이 까비 아까워 내가 옆에 현유비 형이랑 주한이 형이 있어서 함부로 커버를 못 한다니까? 아니야 근데 진짜 저희가 커버 준비할 때부터 꽂혀가지고 듣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다고 진짜 다이얼 레츠고 레츠고 홍민이 형 줘 홍민이 형 라이브 할까? 어떡하지? 축구도 하고 싶고 라이브도 하고 싶어 그래 현유비 형은 기죽인 것 같다 뭐야 기죽인 것 같다 그래 형이 너무 잘해서 그래 나도 노래 부르고 싶어 그래 방태훈 자신만 가지라고 오늘은 어디랑 어디야라고 여쭤보셔 오늘은 토트넘이랑 셋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롤비 셋이거든 근데 토트넘에는 우리 홍민이 형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난 그치 오늘은 내 행복지수 많다 쏟아붓해서 축구 볼 때 너무 흥분해서 비방역 멘트 나와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 맞긴 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축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좋아해요 나 축구 이렇게 안 보면서 할 때 잘하는 사람 처음 봄 나 진짜 못해 아니 진짜 잘해요 우리가 나 인천 살았었잖아 그래서 우리 나 집 근처에 인천 유나이티드 홍경기장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보러 갔었어 진짜 재밌었어 그래서 잘하네 나 빨리 브이라이브 하고 나도 근데 브이라이브 하고 사라진대요 나 그래서 또 말을 들겠지 몰라 뭐? 저희가 브이라이브 브이앱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곧 사라진대서 추진을 안 시켰었습니다 맞아 근데 뭐 또 뭔가 나오면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태윤이는 뭔가 야구가 어울려 야구? 나 야구도 했었지 야구 근데 태윤이가 진짜 오랫 때 예체능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 수영, 농구 배드민턴, 탁구 진짜 되게 하트랑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올라오고 맞아 저거 알아? 하나이글스 저거 저 김태훈 선수님 등장곡 두두두두 아 맞아 들었어 들었어 깜짝 놀랐다 진짜 노래 들으실 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하나 팬 원래 삼성 팬이네 그래서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러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어 진짜 그래도 이제 운동계에 태윤이 뺏기지 않고 저희 TAN의 멤버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운동선수 했으면 어땠을까? 운동선수에도 이렇게 많았지 않았을까? 응 난 진짜 약간 잘생기면 되게 많은 분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약간 플러스 알파로 예 현유비는 야구 좋아해 저 어릴 때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진짜 집에 막 홈러볼도 있고 많이 했었는데 현유비 형도 운동에 은근 옛날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던데? 근데 친구들의 영향이 컸어 친구들이 다 운동 좋아해서 그냥 옆에서 같이 어울리니까 야 하자 그러면 뭐야? 이렇게 했던 게 다 그거야 지금 저희가 약간 그런 소통 어플이 공식 팬카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팬카페를 일단은 지금은 상황에서는 자주 하도록 할게요 또 조용히 기회가 생기면 또 새로운 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운동했으면 소다 못 만났지 그럼 홈런볼이 아니라 근데 싸인볼이야 싸인볼 아니야? 야구? 아 진짜 홈런볼이 있다고? 어 홈런볼 아 나 그냥 과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 진짜 홈런볼 운동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분급으로 될 자신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나? 나? 사실 어 손흥민 선수는 너무너무 엄청난 재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치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노력을 또 하셨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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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에 쏟은 시간 동안 만약에 축구에 쏟았다 응 그러면 발끝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난 진짜 가능하다 오빠 응 너와 같이 재능과 노력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됐다면 예 진짜 네 대표님 대표님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님 왜 왜 왜 왜 대표님 언급을 하지 대표님 아니 이렇게 이해 우리 대표님 너무너무 너무 멋있으신 분이지 그럼 태현이 춤추어서 진짜 다행이죠 너무 진짜 내가 춤 안 췄으면 쏟아도 혜연이 형도 못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치 학교 다닐 때 체육점수 어떠냐고요 저는 유연성도 되게 좋았고 그 체육점수가 되게 다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나 태권도 시작했을 때 관장님이 탐냈다 아 진짜? 되게 유연하고 막 리듬감이나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진짜 늦었지만 선수앱을 생각 없냐 중3 때 그러셨어 완전 유망지였구나 형 근데 어 근데 이제 입문계 가야 된다고 근데 난 그냥 친구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던 거라 태권도? 응 재밌었지 재밌 봤었어 대박이다 나는 유연성이 꽝이라서 유연성? 그거 빼고 다 만점이었거든 그러니까 태훈이가 은근 유연성이 없어 근데 진짜 뻣뻣해 진짜 되게 신기해 그래서 춤 그렇게 잘 췄는데 숙소예요? 네 숙소예요 저희 지금 그 옆에 방 와가지고 옆에 방에 지금 우리 둘밖에 없거든 줄 넘기 잘 했었죠 옛날 얘기 재밌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생각난 건데 댓글이 있는데 현유비 형이 고등학교 사진 보니까 진짜 악하더라 근데 진짜 아 그리고 입문계라 뭔가 딱 이제 저 노래해요 하면서 다녔는데 시선이 뭔가 반으로 나뉘었지 뭔가 야구복 펜스 안 한 게 아쉽다고 아 그러네 근데 그거 우리 옷이 아니거든? 아 그치 우리 옷이 아니에요 대여일 거야 내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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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더케이 거기에서 했던 그거랑 저의 옷이 근데 야구복 이뻤어 맞아 진짜 다들 잘 어울렸어 진짜 띔툴도 잘 넘어? 너 띔툴 잘했었네 띔툴 잘했지 나 해본 적이 없어 띔툴 많이 했지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띔툴 말고 그 높이뛰기 있잖아 높이뛰기 대회도 준비를 한 번 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나가게 되긴 했지만 응 높이뛰기도 한 번 준비했었지 야 진짜 운동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어 엄청 아 까비 여러분 라이브 언제 시작했나요? 알람이 안 와서 모르고 있었네요 좀 되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욕 교복 팬사도 좋다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도 한번 나중에라도 추진을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체육대회 하면 다들 못 나갔어 저는 개주 이어달리기 같은 거 나갔고 그랬었어 너 다 나갔을 거 같아 나 다 나갔다가 다 나갔지 그치 다 나갔지 다 다 했을 거 같아 최근에 외운 일본어 나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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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습생 때 일본어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진짜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정말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을 거 같아 친구들이 진짜 나 진짜 좋아했어 진짜 진짜 이뻐했을 거 같아 뭔가 인문계라 또 뭔가 조용한 친구들도 많았고 되게 재밌는 친구들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가수 준비한다고 예측 나간 친구가 많지 않잖아 그치 끊지 않잖아 그래서 되게 새로워했고 재밌게 해줬어 나를 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이뻐했을 거 같아 맞아 친구들이 뭔가 놀리기도 많이 놀렸었고 그리고 형이 만약에 남녀 공학이었잖아 형 누나들한테 인기 진짜 많았을 거 같아 뭔가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인기 많았지 선생님들이 딱 이뻐했을 거 같은데 모르겠다 선생님도 진짜 다 남자 학생들이었고 그래 근데 뭔가 나를 약간 아들처럼 이뻐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 그래 내가 선생님이었어도 그랬을 거야 맞아? 어 되게 말은 잘 들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태훈이 오늘 팬싸 머리 짱 이뻤는데 반깐 반깐 태훈이가 이제 반깐 했을 때 난 근데 그 빨간머리 모험은 때가 진짜 이뻤던 거 같아 나도 그때 좋았어 진짜 이뻤어 진짜 이뻤어 수업 때 절구... 수업 진짜 저 진짜 그 뭔가 노래학원 다닐 때도 진짜 수업은 노치형 꽝상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생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수업 때 좀 많이 졸았던 거 같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태훈이는 다 이뻐 아직 0 대 0이에요 0 대 0 아무나 이겨라 7교시 내내 잔 적도 있다고 이게 그 많이 자면 진짜 잠이 안 오는 거 알아요? 맞아 진짜 너무 많이 자면 잘 누워도 허리도 아프고 잠이 안 와 태훈이가 가서 꼴 넣어요? 그니까 말이야 EPL에? 어 잉글랜드 가서? 태훈이가 안 되겠네 이러고 유니폼 입고 가져야 되는데 어이구 겸손 나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나 학교 다닐 때 전 인기 많았죠 태훈이도 인기 많았을 거 같아 되게 그리고 되게 주변 누나들한테 진짜 인기 많았을 거 같아 근데 난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되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고독함을 즐겼어 보통 그러면은 약간 다가가기 힘들어 한단 말이야 맞아 많이는 그게 됐을 거야 그때 당시 그래서 아이돌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캠퍼스 로망 같은 거 있었냐고요? 뭔가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를 가서 그 캠퍼스 생활을 해보고 싶긴 했어요 이제 내가 딱 연습생활 할 때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이제 막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 로망이 있긴 했지 음악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 태훈 세상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취한다 노래 너무 좋아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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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진짜 아이돌 노래밖에 안 들었어 그치 진짜 좋아하는 음악 들어야지 맞아 그리고 내가 캠퍼스 생활을 반학기를 했잖아 대학교 어 그때도 고독을 즐겼어 그때도 노래만 듣고 그땐 좀 친구 사귀어 냈었는데 그때도 그냥 혼자 고독을 즐겼어 하 그래서 별로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통 막 어른분들께서 지금 공부하고 대학 가면 연애할 수 다 있다 맞아 막 대학 가서 대학 가서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있잖아 그거 다 뻥이야 다 뻥이야 대학 가면 진짜 시험 공부도 엄청 힘들고 과제도 엄청 많고 수업 듣는 것도 진짜 힘들고 캠퍼스 가면 다들 막 이렇게 책가고 매고 밝을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 노트북 들고 이러고 있어 오전 수업 있으면 다들 진짜 힘들어 하시고 맞아 들어갈 뻔했어 와 와 와 와 스키다요 한 번에 달래요 하나 둘 셋 스키다요 스키다요 어? 그쵸 저희 두 낙하산 팀 그러네 그때 연여비 형이 딱 똥 같은 눈물을 내가 하죠 짝순이 형 와 그렇게 안 했어 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음 방송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어 진짜 고마웠지 그때 솔직히 이길 거랑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우리를 골라주기 너무 고마웠어 아 골 들어갔다 대학교 때 인기 대학교 때 인기 많았죠 그때 고독을 질렸지 만인의 남주인공이었지 그리고 그땐 좀 안경 끼고 다녀가지고 어 이미지가 바르고 그런 이미지였어 항상 그때 또 라운드 숄드 교정한다고 어깨도 항상 피고 다녀 다가오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 그래 너가 생각보다 웃을 땐 되게 밝은데 정색하고 있으면 은근 무섭단 말이야 약간 되게 약간 냉미남 그런 느낌 들어서 분명 다가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또 패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어 막 체크셔츠도 입어보고 어 예 청바지에 우드티도 입고 그랬었지 아 방태훈의 역사다 진짜 진짜 첼시가 골랐어요 첼시가 골랐어요 그럼요 저희는 다 어떻게든 멋있죠 그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해요 워킹 인 더 문 VS 라우더 하나 둘 셋 워킹 온 더 문 라우더 둘이 취향이 확고하죠 그니까 아니 난 이유가 있어 멋네 워킹 온 더 문은 춤이 그렇게 막 빡세진 않잖아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식단을 했어야 했어 어느 정도는 근데 라우더는 차라리 쪽쪽 빠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괜찮았지 라우더 진짜 진짜 맞아 사람 빠질러 줄 노력했어 보조개요 보조개? 그래 여기에도 우리 소들들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나 웃을 때 인디어 버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인조적으로 안 돼 그래? 좀 웃어봐 이렇게 생각해 라우더 사비 안무 볼 때마다 목 담 걸릴 거 같았어 저희가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땐 진짜 막무가내로 했는데 뮤비 때 급한 마음에 진짜 힘들었지 아닙니다 라우더 처음 배우고 근육통이 2주일이 가는 거야 예스 너무 힘들었어 몸살 나가지고 안무 진짜 힘들긴 했어 안무가 그리고 세 번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거 두 번 아니었잖아 그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때 드림 콘서트 때 보여드렸던 안무가 첫 번째 시안이었고 맞아 맞아 그리고 막 이런 안무가 있어요 리듬타는 맞아 그런 안무가 두 번째였고 최종 번호로 최종 번호로 최종 번호로 지금 문의됐지 댄서분들을 연습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맞아 이게 지금 그때 바뀐 거였어 네 번 바뀌었다 이거 있었다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너무 나중에 보여드려야겠다 나중에 시간대로 보여드리자 진짜로 두 콘 진짜 추억이죠 두 콘 나 진짜 썼을 때 약간 가슴이 웅장해졌다 진짜 진짜 뭔가 그렇게 많은 인파 앞에 써본 게 처음이라 방금 노트북에 저희 모습이 나왔거든요 되게 하찮네 그니까 네 5살 태은 VS 5개 현역 5개 현역이 낫지 난 5살 태은 볼살 만지고 싶은데 5살 형님이 노래하고 춤춘다 생각해봐 극락 모먼트지 라우더 춤출 때 진심 뼈풀어질까 봐 걱정했어 진짜 관절 한 3년은 늙었다 그랬더니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어 아무것도 하고 있긴 했는데 전 한 2시간? 1시간? 태은우 형은 좀 비슷할 거야 비슷한데 뭔가 더 요령이 있는 건 태은이죠 사실 방 주인 언제 와요? 그러게요 근데 작업을 한 번 시작하면은 작업실에 이제 한 번 가면은 뭔가 뭔지 알기 때문에 맞아 워킹 온 더 문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T.A.N의 노래는 모두 좋으니까요 두두두 때부터 내가 소다한테 숙제 내줬어 T.A.N의 활동 이제 정주행하기 두두두 때부터 워킹 온 더 문까지 괜찮은데? 음방 정주행하기 내가 숙제 내드렸어 좋아 좋아 또 볼 게 많기 때문에 저희 방에 T.A.N T.A.N 그렇네 T.A.N 저희 방에 지금 창선이 형 창선이 형 있을 거야 지성이 지성이도 작업실 가는데 지성이는 천재인 거 같아 지성이? 어 그래? 걔는 진짜 천재 같아 걔는 가사 쓰고 트랙 듣는 거 보면 걔는 천재야 그치 지성이가 아리스트지 걔는 진짜 아리스트야 우리 소다들 현협 교수가 네 과제 내줄 테니깐요 제 독후감 써보세요 아시겠죠? 김지성, 김현이 형 커버곡 기대도 되나요? 태훈이가 잠깐 들어봤죠? 어떤가요? 진짜 나 자기 전에 그거 들었잖아 나 그날 못 잤어 너무 좋아 저 장난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아 지성이가 또 편곡했지 않아? 맞아 그 트랙을 스승이가 써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현협이 형이 목소리 부른 것도 좋고 목소리 부른 게 아니라 노래 부른 것도 좋고 진짜 좋아요 준비 많이 해서 올릴게요 쭉 보시는 분 계시구나 오늘 최시 대박자예요 그니까요 완전 방금 흥민이 형님 잡히셨어요 교수님 과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과제 제출은 공카나 팬사인회에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재수강 있습니다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너무 좋아 아까 봤는데 그러네 여기도 계속 올라오네 에이티즈 선배님 게릴라 댄스 커버해달래 나 이미 안무는 다 땄지 한번 올려 들어 지금 고민 중이야 네 살짝 이거를 언제 보여드려야 될지 아까 밀당 바이브요? 어 살짝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아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더미거든 그치 맞아 나도 그 공카 글 봤는데 응 진짜 생각보다 수다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안무가 되게 많더라고 너무 많아 어 진짜 우리 일곱 명이서 해도 좋을 거 같은 게 되게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은 거 같아 태훈아 나 목 빠져 안 돼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 생각 좀 볼게요 난 검은색 나도 검은색 돌고 돌아 검은색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해볼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걸 해보고 맞아 저도 한번 같이 태훈이 춤출 때 따라가서 춤 열심히 춰볼게요 같이 이렇게 Hold on도 연습 중이죠 파란색? 파란색 혜유비 형 파란 머리 매니큐어였었나 그때? 맞아 그때 되게 매니큐어였지 그때 되게 진짜 잘 안 빠졌지 금발도 좋죠 진짜 금발 처음 해보는데 진짜 좋았어 뒷머리 붙인 것도 되게 새로웠고 맞아 되게 잘 어울리죠 사실 저희는 뭔가 춤, 노래 뭔가 경계선을 다룰 거 없이 둘 다 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라 다 잘하고 싶어 해서 계속 그런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 성형이 형은 원래 뭐 only 팔과 어깨와 그게 분업이잖아 그렇지 그걸 인정해줘야지 우리 4세대 짐승돌의 센터 존중해줘야 돼 응 초록? 초록도 한번 리스트 하나 넣었긴 할게 성장하는 모습 보는 재미가 있겠다 성장하는 모습 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성장킥 T.A.N 네 짐승돌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사실 어디 가서 4세대 짐승돌 T.A.N 이러면 민망해요 맞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뭐? 나무늘보랑 다람쥐도 짐승이야 그럼 그럼 열심히 운동하자 운동 열심히 할게요 아니 4세대 짐승돌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진짜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브릿지? 브릿지가 그 머리 끝에만 하는 건가? 브릿지가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건가? 이게 원래 덮은 머리 아닌가? 모르겠다 찾아볼게요 성혁이가 자기 요즘 운동 안 해서 작아졌다고 했어 진짜 성혁이 형이 예전만큼 약간 광기를 뛰면서 운동하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들어봤는데 운동을 그렇게 약간 뭔가 너무 약간 이런 것만 해야 돼 할 정도로 안 하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어 그렇지 뭐든 재미가 없다면 맞아 적당히 하는 게 최고지 만약에 재미있고 그걸 하는 게 즐겁다면 그건 광적으로 해도 돼 그렇지 그거는 이제 광적으로 하면 오히려 즐겁고 한대 맞아 그냥 얼굴이랑 음색 인성 실력이 되니까 꾸미지 않아도 더 멋있어 아니 한참 멀었어 우린 더 올라가야 해 내 요즘 관심사? 요즘 관심사는 멋진 몸 난 정말 네 다니엘 해니 님 내가 진짜 형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배우 다니엘 해니 님 아세요? 그분도 캐나다 분이신데 똥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 몸처럼 되고 싶어요 좀 핫가이? 진짜 진짜 핫가이 사실은 핫가이가 되자 어 자고 싶잖아 벌써 1시인데 소다들 우리 몇 시까지 할까요? 시간 간 줄 모르겠네 왜? 태현아 빨리 말 좀 하다만 빨리 기회 줄게 난 4세대 학교이 될 거야 4시 5시 햇을 때까지 가보자고 밤새우 자니까 3시 그럼 나 축구 보러 가볼게 내일 아침 사실 알바 있어 빨리 자요 진짜 아침에 막 이러면서 알바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방진은 이때까지는 쭉 해야지 생각 좀 해볼게요 밤새자 눈빵까지 고고 나도 소다랑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좋지 재밌지 진짜 오늘이 날이다 맞아 방지윤 온 나 너 그치 읽으면 모일 때까지 쭉 그러기 위해선 내일 한 1시까지 내일 1시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내일 1시까지 켜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눈빵을 해버려 넌 누잖아 눈빵을 하고 우리 그럼요 이제 뭔가 진짜 집에서 하니까 진짜 편하죠 진짜 아니면 우리 대표님만 갈까? 대표님 지금 미국 가셨거든 맞아? 맞아? 응 비어 있어 호되게 혼날 거 같아 호두과자 내가 저번에 드린다 했거든 응 답장하심? 답장하셨어 뭐라 하심? 미국 얘기해 우리 대표님 진짜 여러 나라가 어따어따 하신다 그 잠방에서 내 입술을 왜 봐요 광덕 대표님이 미국 가신 게 아니라 그 네 다른 대표님 아니 오늘 진짜 제준이 형이 응 펜서를 하는데 사진을 한 잔을 보았다 응 이걸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게 최고 아니야? 뷰리뷰어리 그럼요 제준이 형이 근데 멤버들 하나하나 다 아끼는 게 뭐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준이 형도 정말 우리 멤버 하나하나 다 아끼는 게 되게 좋아요 그치 진짜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지 장순이 형, 주한이 형, 현준이 형, 성혁이 형 다 마찬가지고 입술에 목이 벌린 적 없어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 정말 다행히도 아직 팬사 영통 같은 거 하면 마스크를 벗잖아 팬사 할 때 아직까지 이걸 하신 분은 한 번도 없어 아 수다 아 근데 이제 아직 한 번도 없어 괜히 따라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괜한 심보야 괜히 얘기했나? 다음부터 다 하실걸? 태훈아 응 진짜 웃겨 이거 봐 하신다는 분들이 좀 생김 그 사람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하자 그 윗입술을 아름이 씨를 덮으면 돼요 근데 이거 연습하면 돼요 이거 응 그래 이거 봐 지금 전사 놀리는 거 아니라 지금 한 스무 분 지금 대기 중 죄송합니다 어제 말해주지 그래서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음 활동까지 말 안 하면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좀 5조 5억 명 생길 듯 소다가 5조 5억 명 소다 구분하는 방법 태훈이 입술 나중에 그 우리 팬매니저 막 금방 하면 팬매니저 이벤트 할 때 그러니까 태훈이 입술은? 응 그거 질문을 하면 찐소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니까 무슨 소리야 나 오늘부터 거울 보고 연습할 거야 그럼 진짜 완전 비슷하게 카피해야 된다 우리 소다 진짜 쉬운 방법이 있다 옛날에 뚜라뽕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니야?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거 두꺼워지고 되겠다 아니면 진짜 하루 종일 물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럼 두꺼워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깨물면 깨물어도 두꺼워질 듯 맞아 좋아하는 간식? 과자? TMI for today 오늘 TMI? 이건 뭐 있냐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사실 산에 있는 헬스장을 가려다가 응 지금 너무 습하고 더워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나 라이브 끝나고 축구도 끝나면 갈 수도 있어 그냥 태훈이가 아까 무슨 고민 중이야 형 산수장 갈래? 그래서 산수장이 뭐야? 산에 있는 헬스장 그래서 하지만 축구로 플랜 변경한 건데 맞아 근데 이러고 산수장 갈 수도 있어 헬스장이 오늘 문 닫았거든요 한시야 형 원래 새벽 운동인 감성이 있다? 사람도 없고 일본 축구에 가기 전에 일본어 공부는 독학이야? 그럴 거 같아요 네 난 정말 우리가 청춘이다라고 느낀 게 뭔지 알아? 뭔데? 휴일을 반납하고 연습실이랑 헬스장을 간 거 그치 진짜 나도 우리 같이 연습실 갈 때 약간 좀 뿌듯해 그래 저번에 새벽 4시까지 하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청춘이구나 진짜 이것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이게 진짜 이 말이구나 진짜 근데 낮도 뜨거워서 그게 문제야? 낮도 너무 뜨거운데 식을 날이 없어 맞아 그 때문에 내 눈 밑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일본어 제가 그래서 연습생 때 배우던 그 일본어 노트랑 좀 배우다 만고를 좀 챙겨서 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단 말이에요 혼자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잠깐 잠깐 정지했지만 진짜 일본 가기 전에 진짜 해야겠다 진짜 근데 혼자 하는 거 보면 좀 대견해요 진짜 막 혼자 막 막 컨비니 이러면서 막 단어 외우고 있었는데 그러네 휴일 반납하고 탄 보러 오는 소다들도 청춘이다 그래 그래 이게 청춘이야 우리 함께 청춘와 함께 하는 거야 제일 뜨거웠다는 날이 진주 맞지? 그때 이제 무대 하면서 탔지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솔라티 타 있는데 밖에 소다분들 기다리시는데 너무 더워 보여 그래 그래서 창문 열어도 돼요? 창문 열어도 돼요? 그러는데 결국엔 열어버렸지 그치 솔라티 창문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아쉬워 앞에 눈이 없겠는데 근데 또 꼭 못 오시고 멀리서 응원하시는 분도 이거 계속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치 그거 챙겨보는 것도 쉽지 않지 그거 보시는 분들도 다 청춘입니다 다 모두가 저희와 지금 함께하는 모두가 청춘입니다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그리고 그 솔라티 문을 열어마자 그 뜨거운 열기가 진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잠깐만 여기서 소다들을 어떻게 기다리는 거지? 싶었어요 진짜 일본 간 페리 점프댕 진짜 맛있죠 진짜 나 그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진짜 나 옛날에 친구들이랑 갔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 친구들이랑 일본은 뭐 갔었어? 18살 때 이제 겨울방학 때 19살 되기 전에 친구들이 야 일본 가자 그때 말이 계속 나와서 원래 제주도 가려다가 일본을 갔거든 왜냐면 제주도를 가려면 차가 있는 게 편하대 근데 우리가 다 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을 갔거든 다 같이 돈 모아서 진짜 재밌었지 사진도 많이 찍어 우리 가수도 사진 많이 찍자 진짜 그래? 물론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소확행을 확실하게 누릴 생각이야 그래 그래서 나 편의점에 진짜 많이 가려고 그치? 일본 편의점이 진짜 좋더라고 세븐일레븐이 장난 아니래 진짜 푸딩 꼭 먹어요 태훈과 여비의 래퍼 누가 더 나은가 둘 다 둘 다 썩 괜찮진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썩 괜찮진 않은 것 같은데 재능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비 형은 리듬감이 좋아요 근데 랩은 아니더라 랩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라이브 자주 해줘야지 왜 소담으로 그래 저거 당고 당고? 저것도 유명하지 근데 새벽마다를 하시는데 일본이 되게 반문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다들 일찍 들어가시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이 노래 있게 해볼게요 언제나 뮤비 있어요? 뮤비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영상이 있어서 곧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그래? 우리 거기 가서 많이 찍었잖아 그랬나? 그랬잖아 언제나 안무 나오기도 전에 근데 언제나 안무가 있나? Satisfied 그랬나? 아 그걸 찍은 적이 있어? 아 그거 영상 그 안무 나오기 전 그냥 립 따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느끼게 울산 포항 가서 찍었잖아 이 사람아 아니 내가 진짜 의식이 흐름대로 살아가지고 요즘에 몰랐어 강릉 강릉 동해에서 찍었나? 어떻게 수사자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실 저희가 그때 진짜 일정이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냥 차에서 내리면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러지 않았냐? 그랬나? 그냥 뭔가 그냥 잠자기 바빴어 근데 그 콜타임도 4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진짜 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건망증 조심하세요 내가 그때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버스킹 또 하고 싶다 너 방태훈 아니지? 응 나 그 태훈이 아니야? 너 방태훈 아니지 방태훈 어디 갔어? 지금 캐나다 캐나다? 응 축구 자세 준비 안 돼? 응 곧 챔스 뛸 거라 안 돼 어쩔 수 없지 버스킹 진짜 나도 일본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치 현혁이 형이 좀 소통 왕이에요 우리 소다들 내가 팬마음을 정말 잘 알아 모두가 다 알지만 시간 내서라도 좀 하려고 하는 그게 있지 그래 진짜 많이 배운다니까 서울에서 버스킹 언제 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저희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알아? 이거 계획이 있었다? 맞아 서울 있었잖아 근데 아쉽게도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맞아 팬사랑은 T, A, N 거기가 맛집인데 맛집 잘 찾아오셨네 진짜 진짜 리뷰 중 맛집이잖아 리뷰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찜해두세요 진짜로 주 메뉴는 무대고 주 메뉴는 무대고 에피타이저가 팬사예요 팬사에서의 약간 일상적인 모습 엽 오르네 또 뭐가 또 엽이 오르는데 엽이 올라요 엽이 올라요 엽이 올라요 엽이 올라요 근데 원래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게 반이다 그거 알죠? 시작이 반이지 진짜 시작이 반이지 그래서 그 절반을 저희가 스케줄을 해냈던 거예요 진짜 진짜 근데 그 형 진짜 하찮다 근데 저희도 일정표에 떴을 때 진짜 좀 설렜는데 취소돼서 많이 아쉬웠죠 제주도 가고 싶다 우리끼리 같이 잔다고요? 바이 바이 자요 그럼 다음 기회가 있지 우리 계속 볼 거니까 나는 아직도 뭔가 가끔씩 그 포항 버스킹 때 그 기억에 살기도 해 진짜 뭔가 그때 그 열기랑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다들 많이 여행할 데 없다 그러면 온탕고도 다들 한 번씩만 걸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5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그 진짜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장난 아니에요 뭐 온탕고도 홍보대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근데 아직도 홍보대사인가? 그치 근데 진짜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무릎공강 저희가 책임 못 지긴 하는데 네 죽기 직전에 타니 리허설 하러 와줬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오는 시간이래 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샵 선생님들도 같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여리여리하신 샵 선생님들도 그걸 또 완주를 했다 맞아 진짜 완전 다 고치 고생했지 그러니까 5시간 라방 해주면 생각해봄 진짜 해버리는 수가 있어 난 안 돼 축구보라고 할 거야 축구보라고 할 거야 여기 쏟아서 할 수 있어 나에게 키스를 보내줘 하나, 둘, 셋 뭐 줘 태훈아, 태훈이가 내 몫까지 걸어주라 뭐 줘, 오케이 오케이 축구 전반전 끝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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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0으로 끝난 거야, 지금 전반? 응 아쉬운데 여비의 고소공보증을 극복했습니까? 아니요 택시기사 태우니까 우리 어버스테이 따져라 2인승이라? 최대 3인승 가능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광고 타임 오케이 창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지금 좀 설거지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지 않을까요? 진짜 미끄럼트 웃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미끄럼트 소리 지른 거 신난 소리 지른 거니 무서운 거보다 그렇지 그렇게 봐서 엄청 무섭진 않았어 오히려 생각보다 빨라서 맞아 소리 지른 거, 무서워 이것 때문에 소리 지른 건 아니었어 그리고 진짜 무서우면 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알지? 맞아 이렇게 된다 진짜 무서운 거 소리 못 지르네 여봐, T-Express 타면 T-Express 타면 소다 또 볼 기회가 생긴 그런 탐? 타지 않을까요? 타야지 근데 나 T-Express 타봤냐? T-Express 타봤지 잘 타? 나 못 타 아 못 타? 막 엄청 못 타지도 않고 잘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타고 그때 막 사진 찍히잖아 다 아니야 보는 재미 있는데 나도 그 T-Express 첫 번째 내려가는 게 거의 90도 체감인 거 알지?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 맞아, 맞아 나도 한 번 타봤는데 우리끼리 다 같이 모텔으로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재밌겠다 센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저희 가시가 없어가지고 센 척이요? 저희가 언제 센 척을 했죠? 무선 무섭답니다 다들 놀이기구 좋아하시는구나 편의점 범퍼카랑 회전목마랑 진짜로? 아니거든, 아니거든요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저귀도 하나 들고 와야 되고 그 특정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바이킹 바이킹이랑 자이로드롭 그 두 가지 빼고 다 살 수 있어 진짜 T-Express도 살 수 있고 나도 바이킹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왔다 갔다 갔다 뭐 뭔가 내 체험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바이킹 탄 거 있잖아요, 그 여행 콘텐츠에 가자, 그때 그때 내 안중에 스케치북? 스케치북은 없었어 그냥 옆에 태연이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꽉 잡고 있었을 뿐 다들 문제 열심히 맞춰주더라 우리 문제 얘기하는데 혼자 살려달라고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멈춰와요 이러면서 그때 진짜, 진짜 웃겼지 진짜 웃겨, 재밌었어 권조점, 권조점 할 볼 생각 있어? 우리 공략 걸면 공략? 우리 다 같이 무슨 공략해서 하면 많이 뜰 생각 있지 음방 1등 뜬다, 진짜 너 지금 음방 1등 해보고 싶다, 진짜 너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의 꿈이지 음방 1등도 해보고 싶고 후보에도 올라가 보고 싶고 맞아, 후보만 올라와도 진짜 그래 좋은 하루 보내요 재준이 형이 무섭거나 두려운 게 있으면 항상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러면서 현실 부정을 해 갑자기 스트레스 지속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오르네? 이걸 왜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고 나중에 이제 실성을 하지 어린이날에 올라왔던 그림이 누가 누굴 거냐고 맞아, 그게 누가 누굴 건지 안 떴더라? 나 기억나는 게 태훈이는 그 녹음 연습했다는 거 주한이 형이랑 주한이 형이랑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 연습실에서 연습했다는 거 그냥 노래 연습했다는 건가? 그거일 거고 지성이는 혼자 날짜 다르게 쓴 거 진짜 웃기네 그리고 어떻게 다 다양한데 맞아 샐러드가 아마 재준이 형이고 탄 공방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대 맛집이니까요 이러니까 또 공백기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데뷔했을 때 기분 어땠나요? 어땠어? 데뷔했을 때? 그때 사실 애매했지 막 엄청 신나진 않았는데 근데 또 실감이 안 난 건 아니었고 그래도 데뷔했으면 좋다 아 근데 그 앞에, 앞에 날이 너무 내 혼이 보이는 거야 그 물론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고생할 고생끼리 혼했지 어, 스무 살 초반에 그치 맞아 꾸마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게 너무 혼이 보여서 그게 조금 그랬지 근데 꼬마 이건 다 좋았어 나도 되게 데뷔했을 때 너무 신났고 일단은 형 그래 보이더라 신나 보이더라 데뷔했다는 게 너무 신났지 그 이제 꿈에 그리던 데뷔잖아 모두가 맞아 그 자체가 너무 신났고 감사했지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어 맞아 소다 만났으니까 진짜 좋... 진짜 좋긴 하지 소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거지 사실은 진짜로 그게 맞지 펜싸 하는 날 온통 너는 생각뿐이라 도로 주행 떨어지고 펜싸 갔었는데 도로 주행 떨어진 그 서러움을 저희한테 좀 위로받고 가셨길 바랍니다 도로 주행 떨어지면 진짜 힘들다는데 도로 주행... 일단 너무 무섭 거 같아 맞아 제준이 형 생일날 우리 T.A.N 데뷔 200일이야 진짜 제준이 형은 뭔가 우리랑 같이 함께하는 게 뭐가 되게 많다 뭐가 되게 있네 10주년도 내가 초코파이로 챙겨줬잖아 그럼요 저 데뷔 축하해서 너무 고마워 우리 진짜 1종 1종이 멋있지 1종 멋있지 2종이 현영 배 형이 첫 인상과 현인상 오케이 첫 인상은 내가 야생들도 처음 봐잖아 진짜 조용하고 되게 소심하고 말도 없으면 그리고 그때는 난 형 춤... 그니까 포지션이 지금 물론 춤 노래 다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노래를 훨씬 잘하잖아 그래서 춤도 엄청 잘 추는데 근데 그때는 막 춤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형이 춤을 정말 춤에 매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 그랬어? 지금 현인상, 현인상 현인상? 현인상은 뭐 형이랑 쏘다 분들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 그치 그치 제가 느끼는 현인상은 난 태연이는 일단은 되게 나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피아이 영상 떴을 때 전야를 추는 거야 되게 흑발의 되게 피지컬 좋은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뭔가 그 느낌이 나는데? 를 받았어 전야를 추면서 번호를 보면서 그리고 딱 현장에서 봤을 때 네가 코어는 자신이 쓴다! 이렇게 내가 같은 조였거든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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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것이 야생돌인가? 느꼈었지 예, 4세대 짐승돌 센터 예, 예! 그때 현현병이랑 되게 많이 뭐가 있었어 그때 진짜 인연이 많았지 그리고 맞아 그리고 그 낙하산 폐지 안을 기억될 때도 그렇고 그래, 정말 재밌었지 진짜 야생돌 얘기하면 저희 2박 3일 밤새워야 돼요 맞지? 진짜 나 손 내밀어 잡아주는 거 나 그때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뭐? 그 바다에서 셔틀로 나왔는데 이거다 싶은 얼굴이셔서 그래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불량 이런 느낌이었겠지? 예 진짜 역시 핫 가이 예 예, 핫 4세대 핫 가이 핫 핫 핫 정말 핫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안녕 터빵 현현빈, 돌드 때 제일 가벼운 거 들고 무겁다 제일 가벼운 줄 몰랐어요 제일 귀찮아서 무거워서 이거 무거운데? 이랬는데 줄랭형 선배님께서 제일 가벼운데 몰랐다 다리 지났어 누가 꼼수부라지? 이러고 가벼운 거 들지 않잖아요 배고파서 치토스 뜯었다 치토스 맛있겠다 우리도 줘요 그래, 나 다이아노마이트 현현빈이 대박이었다니까? 나 잠깐 한탄해도 돼? 어 정말 마음고생 진짜 심했습니다 진짜 주위를 둘러보면 다 래퍼였지 않아? 온통 보컬이 하나뿐인데 진짜 아 잊고 싶다 진짜 와, 나... 너무 힘들었어 그때 형이 너무 멋있었어 어, 진짜 작가님들도 그 제작진분들도 오, 저 팀 어떡하지? 이게 느껴졌어 현장에 우리 다 떨어져서 연습하잖아 파트 째는데도 괜찮은 거 맞아요? 이러면서 수근수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무조건 만든다, 이겨낸다 하고 했지 진짜 우리, 나 그때 누나의 팀이었잖아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 이거 어떡하냐고 아, 진짜 나 까마득했어 진짜로 지성, 그때가 지성이, 주원이, 형석이 형 형석이 형 근데 생각보다 형도 진짜 잘했는데 그 셋이 너무 놀라서 잘하는 거야 맞아 맞아,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너무 놀랐지 진짜, 어, 그때 나도 막 너네 노래가 앞 순서에 했지 않았냐? 너 보고 진짜 큰일 나다 싶은 거야 진짜 갑자기 빡 떼가지고 빡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다 옛날 일인데 우리 그때 힘들었지, 막 비 맞으면서 노래했잖아 맞아 고생했지 누나의 진짜 아름다웠어, 맞아 진짜 무대 하나 보는 기분이었어 맞아, 김현엽 가성이 그때 빛을 발했지 아직도 지성이랑 그 얘기하면 진짜 진절머리 쳐요 진짜? 그때? 이러면서 청춘이었어, 이것도 청춘이었지 이것도 청춘이 그게 진짜 청춘이었어 진짜 청춘이었어 그게 진짜 청춘이었어 야, 누가 거기 야생 가서 비 맞으면서 마이크에다 노래하겠냐 그것도 성규 선배님과 김종환 선배님 앞에서 우리나라에 마한 다섯 명이 유일할걸? 그치, 진짜 그치 눈물 젖은 다이너마이트 불러보셨습니까? 야생들 얘기 그만할게요 오케이 서러운 마음에 흥분했다 맞아, 그날 다 빛났어, 진짜 다들 사랑해요 저희도 그리고 사랑한다, 애들은 사랑해요 많이 해줘요? 주기적으로 해줄게요 근데 이게 또 안 보이신 분들은 또 애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맞아, 그래서 다들 야생들 보고 오세요 오늘 시작했을 텐데? 시작했는데 라방이 너무 재밌어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아직 안 했어?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태훈이 첫째인데 애교가 왜 이렇게 많아? 사실 첫째인데 나 애교 되게 없었다? 근데? 근데 이제 내가 그랬다가 연습생 생활하고 그때부턴 다 형이었어 아, 그래? 지성애가 내 아이돌 생활에 유일한 동생이야 진짜? 응, 그래서 다 형이어서 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응 근데 내가 형들한테 대할 때도 가끔 동생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오구오구 이럴 때가 좀 많아 맞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 맞아 그게 나오더라 태훈이도 진짜 애교 많죠 많이 들었지 나도 근데 야생들 보지 마세요 아직 안 봤으면 보지 마 그렇지? 그냥 두두두 때의 모습만 나 이제 그때부터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진짜 우리의 멋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태훈아, 네가 맏형 같아 근데 가끔 그거 진짜로 진심으로 내 위에 형아들을 보잖아? 내가 맏형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런 모먼트가 있긴 하지 힘들었던 만큼 행복하자 그럼 지금도 너무 행복해, 진짜 라찬 무대가 제일 좋아 라찬 라찬 진짜 파이널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탄 TAN 라찬도 진짜 멋있지 배움 중도 멋있었어 잼민이요? 잼민 아닌데요 근데 태훈이가 저한테 그래서 가끔 동생 같을 때가 있다고 그랬긴 했어요 정말 가끔 있지 흑발 태훈이 진짜 그때 흑발이었지 파이널 낙표한 그때 의상 진짜 이뻤어 마린 룩 입고 다들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귀엽지 라찬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해주시면 라찬으로 다시 컴백할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할까? 안무가 영준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게 짜셔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어 노래가 오히려 엄청 살았어 안무 때문에 앤서 앤서도 좋죠 앤서 우리 탄 TAN 버전 노 땡수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찬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앤서, 라찬 사실 소다는 우리 무대면 다 몬들하고 좋아하시겠지 진짜 맞아 라찬으로 내일 컴백할까? 내일 할까? 내일 하자 그러면 내일 할게 내일이 뭐지? 내일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으로 갈게 내일 팻매할 테니까 라고 말했다 하자, 다 좋아 하자 반응이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뜨거운데 이거 캡처해서 대표님 보내드려야겠어 잠깐만 이거 라스트 찬스 찍고 떠오르는 정주행 잠깐만 씁쓸해지지 마 씁쓸해지지 마 지금 우리 소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방 켜서 온 거니까 오케이, 바디 오케이, 바디 멈추지 않아, 너 땡 형 아 맞아 라찬 할 때 무대를 다들 그치 다들 눈에 돋기가 있지 다들 우리 서원밸리 그린 콘서트 갔을 때도 라찬 했잖아 맞아 진짜 힘들어하는 거지 우리 광덕 대표님 언급 그만해 주세요 네 대표님 언급은 태윤이랑 현혁이가 생각하는 최애 무대 알려줘 산으로써 너 먼저 나 진짜 못 고르겠는데 아직 그래? 난 라우더 라우더 어떤 무대? 그 무대 나 2번 음중 페스티벌 음중 페스티벌? 거기 창선이 있었다면 정말 최고였을 텐데 완전 베스트 그거 말고는 인기가요? 나 진짜 못 고르겠네 근데 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무대 진짜 많아서 안무는 어떤 노래가 제일 힘들어? 다 다른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아무래도 라찬은 진짜 힘들지? 그치 그때 탄 거 아직도 안 돌아온다고 선크림을 뚫고 들어오는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도 엄청 탔어 그냥 봐, 앤서 때문에 성혁이 형이랑 친해진 거야 원래도 점점 친해지다가 앤서 때 부쩍 가까워졌죠 계속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데뷔하면서 완전 진짜 친해졌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섹시한 것도 괜찮긴 한데 빡센 것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되게 나는 우리가 되게 카멜레온처럼 여러 색깔 입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맞아 태현이 바지도 세트 바지도 세트 내가 잠옷을 입고자 하는 거 좋아해서 맞아 원래 아니었는데 잠옷에 빠지게 됐어 그래서 사실 빡센 게 더 뭔가 출 때도 야마가 있다 하지 맞아 야마가 있지 요즘 말로 되게 야마 있게 약간 무대 부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치 그치 고기지 않나 찐 청량이요 청량 저도 언젠가는 한 번 좀 이게 너무 막 귀여운 청량 말고 청량 한 스푼 학생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콜라보해서 좀 좋은 무대 만들고 싶은데 기다려주세요 보는 사람도 희열 느껴진다고 맞지? 사실 우리 음중 때 진짜 무대 내려오고 진짜 울산 음중 때 무대 내려오고 다 힘 불려가지고 막 막 다 토하려고 그러고 막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 에이티즈 선배님 웨이브 웨이브 같은 느낌? 잠옷은 아니고요 에이티즈 선배님 웨이브 같은 그런 느낌 딱 좋은 것 같아요 야생도로에서 의외로 빠르게 지내는 사람 있어요? 야생도로에서 지내는 사람? 의외로 빠르게 지내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 제찬이요? 제찬이요 제찬이요 되게 장난 쓰는 거 좋아하고 말 솜씨가 좋아서 그냥 쉽게 친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너무 좋아 첫 촬영 때 친해진 사람 있다? 그 그 삼십 몇 호였더라? 발레하는 형 오재홍 형 오재홍이라고 현우 아니지 발레 그 현우 말고 재홍이 형 기억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 형이랑 친해진 거야 촬영 때 거기서 되게 좀 되게 특별한 인연이지 야생도로 때 경쟁자이면서도 사실 촬영이 너무 힘드니까 다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게 컸죠 그러면서 약간 저희끼리 항상 말하자면 전후해가 엄청 생겼었던 것 같아 11호 이름으로 바뀌던 날 짜릿했다 잊을 수 없지 진짜 그럼 어떻게 잊겠어 그날을 진짜로 재홍이랑도 친하죠? 재홍이 형은 진짜 찐친이지 진짜 근데 이제 첫 촬영 때 막 친해진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재홍이랑 댄스쌤이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 아 도대체 가르쳐 아 오케이 형 나 축구를 보러 떠나볼게 알았어 지금 흥미진진해진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프리킥 준비하고 있네 지금 나 이거 봐야 돼 알았어 태훈이 마지막 인사하고 태훈이 먼저 가 진짜 지금 거의 한 시간 넘게 했어 한 시간 가까이 했어 그런 것 같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빨리 가서 죄송하지만 또 나중에 저 라이브 켤 거거든요 또 올 거니까 근데 난 되게 특별하게 켤 거야 어떻게? 농구라든가 아 달리기라든가 그런 거 괜찮다 춤을 추든가 그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니까 지금은 현유비 형 라이브 아주 재밌게 즐겨주시고 나는 가보겠습니다 축구 재밌게 보고 이따 방에서 봐 나도 한 좀만 더 하다가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 연습실 나방? 연습실 나방도 괜찮다 저기 뭔가 춤추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좋으니까 빨리 자요 피부 나빠져요 알겠어요 우리 피부도 생각해주고 방주이 나누면 못 꺼요 오늘 한 그러면 2시까지만 할까요? 태훈이도 같고 라방 하면 여기 각도 다시 잡으라고? 왜? 방주이 지금 또 오는 춤 재진이 형이랑 아 아 건욕이랑 보컬 대결 했던 거요 재밌었지 진짜 난 그때도 되게 진짜 야 지금 돌이켜면 어떻게 했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소다 진짜 뭐야 춘엽이요? 사실 저번에 라이 그 작업실 갔을 때 라방 킬까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약간 우리만 생각하는 기분이라 안 켰거든요 잘까 봐 명잠의 그때의 오늘은 가지마가 탄생했지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아니야 소다도 잠자야지 자려고 딱 누웠는데 라방 키면 안 볼 수도 없고 다음날 일정은 있고 다음날 일정은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 거 건데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진짜 한번 눈 딱 감고 새벽 3시쯤에 갑자기 혀버린다 나 안 미워할 거지? 잠은 자야죠 너무 좋지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도 지금 잠죽자를 살고 있는데 소다도 함께 하는 거야 원래 사랑하면 닮아가잖아 우리 노래 불러달라고요 뭐 불러줄까요? 건우가 랩하러 가 인마 이랬었지 아니야 나는 소다랑 소다를 배려하면서 하고 싶은 거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거 좀 아닌 거 같아 왜 우리는 잠 좀 자고 소다가 잠죽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너무 막 소다를 신경 안 쓰진 않겠지만 대신 늦게 켰을 때는 짧고 굵게 하고 가야겠다 자러 가는 소다는 안녕 자러 가는 소다는 안녕 백현 선배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알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봐도 기다리는 걸 애써 웃어보는 눈가에 묻은 음 음 아냐 됐다 연습했었는데 까먹었다 내부 기억이 있지 않나 밤비 소다분들도 이제 슬슬 소다도 자러 가는 거 같은데 13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네 빅톤 선배님 꺼는 그... 그리운 밤? 뭐 이런 노래였던 거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 이... 인원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소다 내비게이션 독서당 어른이 공원으로 누르고 엑셀을 밟아 난만 알고 있던 모두가 올라가려 하겠지 Girl we need to be anywhere, anywhere 언제든지 보여 Girl we need to be romantic, I mean I mean, I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느끼는 기분으로 널 리드할게 Lil' on me 나에게만 너의 특별한 시간을 면허 없어서 엑셀 밟으면 안 된다고 아 굉장히 현실적인걸? 한 눈동유 앤 빌리째 음 음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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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글글한 언덕을 따라 벌써 끝내긴 아쉽긴 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진짜 렌즈 빼야 하는데 까먹으면 빨리 빼 눈이, 눈이 건조하단 말이야 이거 녹음 진짜 그때 야생돌 할 때인데 새벽 1시까지인가 했었어요 애들이 계속 따고 하다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사실 나는 몇 시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쏘다와다 합의를 봐야지 랩 랩도 한때 많이 들었었지 진짜 그 야생돌 촬영하기 전에 그 데모를 받았을 때는 다 연습했어요 다 그냥 랩도 연습하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뭘 할지 모르잖아 그래놓고 진짜 평가 때 랩 기조 가가지고 랩을 해가지고 랩 퍼포먼스 하는 족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이득을 봤었죠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근데 랩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서 지성이 맨날 막 따라해요 지성이 보면서 뭐야 ready get set go no matter 볼륨을 높여도 배로 어제보다 오늘도 배로 우린 멈추지 않아 빨간 불이 온 에어 꿈을 주는 발란 없나라 구름 사이로 매일 예뻐 지성아 긴장해라 알겠지 형 지금 유명주 아무런 위협도 없겠지만 아무런 위협도 없다는 거 전 잘 알아요 지성이 보고 또 가짜나 하겠지 고등래퍼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유감이네 아니요 제 라방을 모니터링 안 하지 않을까요 다들 바쁘니까 한 분도 안 불러줬던 노래 불러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블랙핑크 선배님 스테이 가사가 뭐였더라 라방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 독감한 거짓말 들어 내 맘에 상처를 내놓고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늦었는데 왜 아직도 안 그 이게 라방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대는 어떤가요 한 번쯤 나를 생각한 적 있나요 이 긴 밤에 다시 눈을 감고 그댈 생각하고 잠들지 못하고 그래요 몬스타엑스 선배님 꺼요 몬스타엑스 선배님 꺼요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2시엔 가야 되나? 2분 넘었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롱 어떻게 해? 나 소다 자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альная 롱 예쁘네 오늘도 어제 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bach 롱 롱 부자 진짜 내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라방할 때마다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 이상... 이상은 뭐에 걸렸어? ASMR? 나 뭐 먹어? 졸리면 알아서 자러 간다고? 2시 반까지만 하자 그럼 진짜로 약속 슬로 네 입술이 끝났다 이거 진짜 주한이 형이랑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이건 와우 포인트도 하고 한 건데 딱히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괜찮았는데 진짜 별론가? 이러면서 파이널 때 그래서 파이널 준비할 때 무대 한 번 더 했었잖아요 그래서 뺄까? 뺄까? 이러다가 아니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래서 그냥 갔어 왜? 워너원 선배님 네버 뭐야? 사랑하지 않기를 원해 예 멈출 수 없는 기억 속에 보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노래가 많네요 진짜 저도 네버 친구들이랑 그 노래 너무 좋아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안으면 모르는데 소다들 진짜 귀엽다 진짜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 봐 널 잃을까 안 어울려 몰라요 안 어울려 몰라요 제가 한참 저희 이나탄 찍을 때 듣는 편지를 연습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콘텐츠로 또 노래 연습하는 걸 찍었었는데 그게 안 나갔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아쉬웠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그게 분량을 뭘 내보느냐가 저희의 영역이 아니고 뭔가 피디님들께서 편집을 해주시다가 이건 재밌겠다 이건 좋겠다 하고 골라서 보내주신 거라 진짜 저희가 찍었는데 안 나간 게 진짜 많아요 태백 가수도 주환이 형도 엄청 열심히 찍고 다 엄청 열심히 찍었는데 안 나간 게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럼 다시 찍자 오암마 챙기는 중 편집팀 딱대 이거 거의 타자인가요? 그리고 막 진짜 그때는 저희가 찍은 영상이 재밌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찍다가 마이크 들고 카메라한테 피디님 이게 인어타인 실리지 안 실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찍을게요 이러면서 찍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찍는데 청소해야 한다고 홀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보컬룸 가서 피디님 편집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찍을게요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곧 있으면 녹음 비하인드가 올라온다는데 들은 것 같아 곧 있으면 우리 1탄 때에 녹음 비하인드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었기도 하고 많이 들었기도 하고 이제 픽쇼가 픽쇼도 녹음할 때도 막 옆에 카메라 있었고 두두두도 그렇고 사실 이게 올라오는 영상들 때문에 그 편집이 다 돼 있었는데도 못 올라오고 그게 멈춰 있었대요 업로드 계속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아니요 편집팀은 진짜 열심히 해줘요 진짜로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못 올라왔던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맞지? 공백기에 올리기 위한 그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루에 여러 개 올리면 저도 맘 같아서 그냥 아예 다 올려버리기 쉽지만 그럼 재미없잖아 일본과 선공개한 노래 그거는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특성상 여태까지로 봐오면 버스킹 때 항상 선공개를 했었네 그럼 또 버스킹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액정에서 나와줘 나 그걸로 갈게 액정에서 나와요 액정에서 나와요 픽스유 제일 좋아 진짜 픽스유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진짜 많네요 정수월이 보기 쉬운 남자로 하시는데 김현혁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잘 자요 자러 가는 소다 여비 오빠 잠을 자세요 30분에 갑니다 30분까지만 나랑 놀아줘요 다들 나를 쉬운 남자로 생각하시네 다들 나를 쉬운 남자로 생각하시네 참 단단히 어려워줘야겠어 나도 소다랑 콘서트 하고 싶다 진짜 잠깐만 3시 30분 3시 30분 누구야 나와 놀아준다고 I'm so happy me too 쉽게 만들려면 이미 저를 쉬운 남자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I'm so happy 웃기기 쉬운 남자 안녕하세요 왜 또 갑자기 들어오시지? 뭐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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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appy 노래 잘 몰라서 I'm so happy 졸다가 왔는데 아직 하고 있어서 감동 먹어서 최고야 아직 하고 있었지 난 아직 자리 지키고 있었어 근데 2시 30분에 가려고요 근데 새벽인데 이렇게 노래해도 되는 건가? 2시인데 대표님이 저희 그게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10시 이후로 그 방 왔다 갔다 금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걍 하는 거지 사실 진작에 시끄러웠으면 태연이랑 떠들 때 이미 한 번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거야 이 아래층에서든 위에서 저층에서든 그렇지? 나는 그냥 할게요 여기 있다 자라고? 여기 있다 자라고? 방 주인 같이 맞이해주면 나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야 돼 나는 최고다 말해봐 라이브 실감하게 라이브인데요? 라이브인데요? 자장가 자장가는 저는 요즘엔 자장가 듣지는 않는데 오히려 자장가는 저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그 목소리 집중하고 막 노래 듣게 돼가지고 자장가 들을 땐 그런 거 들었어요 그냥 재즈나 막 클래식 같은 거 진짜 막 방금 에어컨에서 물 떨어졌어 요즘 꽂힌 노래 요즘 꽂힌 노래는 남겨짐에 대해 항상 응원해 고마워요 힙한 음악이요? 힙한 음악 많이 듣죠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듣긴 해요 몸 풀 때나 아니면 좀 힙해지고 싶을 때 오늘 좀 힙해지고 싶은 걸 여러분 짧게 들려드릴까? 녹음 그냥 조금 해놓은 거 남겨짐에 대해 조금 듣고 싶다 소리 질러 남겨짐에 대해 조금 듣고 싶다 소리 질러 남겨짐에 대해 짧게 들려줄까요? 소다 지성이랑 조금 녹음해놨다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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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 라이브를 일단 꺼야겠지? 이걸 끌고 짧게 한 번 이게 뭐라고 떨려? 나 잠깐만 나 한 번 그때 간호급을 한 번 해봤어요 연습한다고 저의 연구선이 엉덩이 를 머리둘 를 그래서 를 를 를 를 이렇게 되니까 뭔가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좀 같이 간호금을 해봤고 같이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버전도 좋아해 주시네 벌써 16분이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근데 진짜 좀 아쉬운 부분도 다 다시 녹음해야 되고 아직 믹싱 다 아무것도 안 돼서 진짜 녹음만 해놓은 거라 다 계속 바꿔 가야 돼요 시간 너무 빠르다고 30분 라이브 연장할게요 학생 우리 문 닫아야 돼 오늘 TAN의 TMI TMI 뭐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TMI 그러게 TMI가 생각이 안 나 아까도 말해버렸어 머리가 바삭하다 이건 TMI가 아니잖아 요즘 꽂힌 패션 아이템이요? 셔츠 같은 거 찾아보고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축구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헬스도 헬스인데 유산소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 감자튀김 누구야? 나와 이게 감자튀김으로 보여? 맞아 제가 이 라방 살게요 제가 이 라방 전세 냈어요 맞아 소다들 왜 이렇게 귀엽냐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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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돌이 같은 소다가 그렇다면 이거 저희끼리의 밈인데 저희 워킹 온 더 문 그 노래 가사 중에 쏟아져 슈우닝 스타를 이게 있잖아요 창세히 못 풀 때 쏟아져 슈우닝 스타를 하면 저희 옆에서 카오닝 스타를 쏟아져 카오닝 스타를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네 그랬었어 아니야 소다 그 그 분을 세지 마 그럼 더 빨리 가니까 근데 카오닝 스타를 밤하늘의 펄 더욱 루이비턴 루이비턴 카오닝 스타를 밤하늘의 펄 더욱 루이비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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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끼리 루이비턴 그런데 이게 TMI네 아까부터 나는 자러 갈게 이러시는데 잘 자요 나도 꼭 자러 가요 어차피 이 시간에 목소리가 어찌 그리 많냐 하시는데 저도 뭔가 말하면서 느낀 건데 목이 살짝 안 좋은 거 같긴 해요 뭔가 축구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런지 목이 살짝은 안 좋네 근데 자고를 하면 말짱해집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빳빳이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되게 이제 곧 가야 되니까 막방 소감 얘기해야겠다 진짜 108분밖에 안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물론 우리 다 같이 또 소감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면 워킹운동은 활동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짧았던 만큼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진짜 열심히 임했어요 물론 열심히 안 한 무대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 무대였고 그리고 창선이 형이 코로나 이슈로 중간에 빠져서 여섯 명이서 그 뭐야 활동을 마무리했잖아요 그 점도 되게 아쉬움에 남는 거였고 사실 제 생각에는 창선이 형이 아마 가장 이번 활동에 아쉬움이 남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 건데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또 활동의 끝이 아니고 워킹운동은이라는 곡은 무대는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고 원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아쉽지만 애초에 짧게 계획하고 나왔던 앨범이라 곡이 너무 좋았지만 되게 워킹운동은이 소다분들의 많은 최애곡으로 변경될 줄은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랑 주셔서 되게 행복하게 활동했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무슨 작별인사 같잖아 그냥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소다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라이브를 켰고요 중간에 태연이도 와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마 축구보고 있을 텐데 저는 또 자주 저희 다 읽으면 모두 라이브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공백기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내가 우리 소다 걱정 마라 진짜 오늘 뭔가 목이 좋은 거 같진 않아서 노래를 하다가 말았는데 좀 소리 안 지른 날 축구하다 소리 많이 질러가지고 소리 안 지르는 날 또 노래 많이 불러줄 테니깐요 진짜 걱정하지 말고 우리 멤버들도 다 한 번씩은 꼭 켜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곧 일본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일본 소다들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일본 소다들 기다려주고 계실 텐데 진짜 저희 무대 진짜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우리 일본 소다들 다 눈에서 하트 나오게 만들어낼 테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우리 저희 기다려주시는 소다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게 계속 소다를 열심히 할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소다 나 믿지? 마지막 아니다 나 그냥 마무리 멘트야 마지막 아니다 그냥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난 내일도 공카나도 올 거야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동안 즐기자 나 이제 자러 가야겠다 5분이 엽속 원래 약속을 엽속으로 제가 밀고 있었거든요 실패했어 실패했어 우리 소다 너무 고생 많았다 사실 라우더 때부터 그 진짜 어깨 온다 분들까지 완전 달려온 거라 사실 소다분들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예 때나 음방 때 물어보면 잠을 저희 급으로 못 자고 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서 내심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 진짜 소다 응원법 최고였어 진짜 무대하다가 힘든 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좀 힘든데? 하다가도 응원법이 진짜 딱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니까 그래 더 파이팅하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야 이번에 또 라이브 어깨 온다면 라이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희 모두 라이브를 잘하는 그룹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워킹 온다면 때 좀 되게 고운 파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좀 막중해했어서 연습 주한영이랑 많이 했었는데 모두가 다 열심히 했었어요 현협이의 한 번뿐이었던 그 뒷머리 그 시절도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 시도한 거니까 워킹 온도 문이라서 늑대 소년이 생각나서 한 번 제가 시도했어요 그 모습 또한 저의 일부니까 사랑해 주시고요 멈추지 멈추지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머리였어 샵쌤들이나 멤버들도 너무 예쁘다 해줘서 우리 소다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랬었어 근데 뭔가 사람이란 게 호불호가 확실하고 다들 그리고 그게 그 머리가 많이 반가운 머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시간이 또 있었다 시간 좀 느리게 가라 2분 남았네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요? 근데 원래 아쉬움이 나만 닿으면 더 보고 싶은 거 알죠 우리 소다들 다들 나 이제 곧 자러 갈 건데 내일 공휴일이니까 뭐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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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사라진 거리 Oh I don't wanna let go 그 영화 속에 갇힌 널 피했지 잠이 든 여기 떠오르지 보랏빛 갑자기 밤이라 심한 거 생각나서 불렀어 진짜 자러 갈게 31분까지 캡처 타임 갖고 간다 캡처 타임 나 갈게 진짜 간다 잘 자고 좋은 하루 보내용 아쉽지만 다음에 또 찾아올게 사랑해